안녕하세요. 배우 정석현입니다. 오늘 제가 하는 연기는 회사에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직장 상사입니다. 똑똑똑 지혜씨 바빠? 아 일하는구나? 지혜씨 오늘 옷 완전 내 스타일이다. 이뻐 이뻐. 지혜씨 오늘 내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? 내가 이 어깨에 뽕 찬 놈을 아주 지그시 이렇게 밟아주고 왔거든. 아 잠깐만 잠깐만 지혜씨. 아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? 아 잠을 잘못 잤나? 지혜씨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아 풀어지면 되는구나? 그럼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? 아 그렇게 어려운 부탁 아니야. 허리 여기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물러줘. 어 이렇게 꾹꾹. 아 그냥 하면 돼. 어? 그냥 이렇게 꾹꾹 꾹꾹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돼. 알았지? 어. 자. 아 조금 아래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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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다. 여기 까ude. Karen. 아 진짜. 안녕하세요 배우 정석현입니다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네 떼쓰는 아이도 잘하고요 꼰대 뭐 방금 보셨던 성희롱 바로나는 팀장 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호감의 캐릭터라도 호감으로 바꿀 수 있는 매력을 지닌 그런 배우입니다 저의 매력에 빠져 보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